하아... 아 이것도 뭐야? 이 독버섯이거 이씨... 연검방지 리프트! 빠따지! 일로와 일로와! 송이버섯 컴! 하나 먹자! 응? 헬... 화특불 순요 제발요! 날... 아 저기있다! 화특불 저기있어 침착하게 노래 부르지 마 노래 부르지 마! 하아! 잘 하자고 허어어어어어어 역시 아이씨 살려줘 하아아아하아! 하아아아하아! 아아하아 아니 저 죽는거 한발에 죽는거거아닌나? 뭐야 저거 타겟이 안돼 저거 하아아아하! 뭐야아 등치만 끄잖아 아 저거 뭐지 한발에 누운거아닌가? 반지 수리하고 가자고? 그릴까? 여기까지 왔는데? 나 안죽었잖아 게다가 안전주의가 아주 안되는데 점프해서 공격을 앞으로 튕겨주면서 양손 반공격 누르시면 됩니다 녹슨 거상의 장갑이 망가질거 같다 왜? 수리하고 수리하고 왔는데? 뭐야 이거 아 저거 바.. 아 저거 다하면은 깨지는건가보네 아아 영산이라서 크흠 쓰흠 크흠 그럼 수리하고 와야되나? 아아아이씨 짜장나네 아이씨 뭐 다른게 많으니까 다른거 차믰되지 무게에 맞춰가지고 아아 뱅갈 하면 방랑 아씨 못차네 뱅갈 진짜 진짜 무겁다 이걸로 갑시다 반지는 안 망가졌죠? 오케이 오케이 노래 부르시는 분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시는 분인데 아아 저거 또 있네 아 뭐하는 구간이야 그게 괜찮아 아 아 저기 또 있어요 죽여버릴까보다 그냥 아 나 화살 다 떨어졌는데 큰일났네 맞대결해 어둠화살 나가신다 안돼 내 어둠화살 두 방이나 어? 얘네 어둠화살 별로 안다네? 그냥 어둠화살 빼 비싼거야 살을 찢는 대화살 금속의 화살 그냥 화살 없어? 왜요? 아까 어둠화살이 힐러라서 많이 들어간거구나 그냥 화살이 더 많이 가네 오케이 어디있고 또 있니? 또 야 또 있어? 아 딱봐도 옆에 물에 빠지는 곳이거든? 와아 혈음봐 아 혈음땜에 활이 안 꺼내진다 아 아 개 짜증나 흐허허허 이게 뭐하는거야 아 완전 소린데? 아 내가 진짜 깊숙한건만 아니면 널 죽여버릴텐데 내가 달려가다 내가 떨어져서 죽을거 같아가지고 어어어 죽여버릴거야 아아 죽여버릴거야 횃불 횃불 있어야 되는데 횃불 붙인 다음에 무빙으로 돌파합시다 팔도 너무 약해가지고 되게 딩, 딩도가 안되네 아 아 괴물같은거 또 있네 앞에 괴물같은거 있어 법사랑 저랑 같이 상대하면 힘든데 그냥 활 쏩시다 지금이야 극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극대슬득 덜덜덜덜덜덜덜덜 호호 한대 남았네 꺼져 진짜 짜증나는 구간이네 자 조심해 괴물 괴물 더 두마리 두마리요 일루 가는거 맞어 근데? 압령, 기묘한 긴드로우가 침입했습니다 아아 너 뭘 또 침입이야 아 나 미치겠네 아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맘마가져 이거 마법이라 헉 빠져라 빠져라 조심해 옆에 빠진다 아 이놈 빠지기 싫어서 이놈이 일루와 여기서 싸우자 안전한 곳에서 건방 아 이런 건방 이 녀석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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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점점 빨라지는 무 파이어로 하아 하아 왜 이렇게 안달아 얘 체력이 왜 이렇게 많아 야 거기 안빠지냐? 그거 괜찮냐? 야 저놈 봐라 깡이 대단하네 헉 헉 아 나 너무 무서워 이거 빠질거 같애 이놈만 안빠지는거 아니야? 나는 빠지는데? 오오오오 방금 뭐에요 오우씨 데미지가 오오오 뭐지? 오오 이거이거이거 아 왜 라곤이 안되냐 오우 와 방패 Sure 컴온 어어 오우 아 다 먹었다 물 와이씨 이상했어 얘는 사람은 아니고 사람같이 플레이하는 그런거에요 하아아아하 아 막았어 미치겠다 하아아아아아하 아아마 아하 아아 반지 망가질거 같애 후우우 암용 이씨 후우 힘들어 이씨 근데 왼쪽에 법사 있었어 그쵸? 왼쪽 어디에 법사 있었는데? 아 저기있다 뒤질라고 이씨 하하하하 머리턱이 살짝 튀어나와있고 건방이 뒤져라 아이씨 뒤져라 아 이거 못맞히는거야? 아하하하 제발요 죽여야해 아 화살이 다 떨어졌어 이런 잠잠 죽여버릴거야 괴뚱이 화살 아악 안되나본데 요게 됐다 맞았어 어? 움직였는데? 울래가지고 서놓은건가? 어? 맞았는데 분명히 법인가? 뭐야? 오우이씨 놀라는거야 그냥? 아 뭐야 아씨 잠깐만요 나 활두고 있었어 하하하하 활로도 공격을 내는구나 야 여기 되게 좁은데? 아 여기 되게 깊숙한 곳이 없는데? 내생각에? 어차피 죽을거 생각하고 어? 저쪽인가? 길좀 확인좀 해야되겠어 얇..되게.. 아 되게.. 얕어 깊은 줄 알았네 저쪽이 깊어 보인다 근데 그쵸 저 법사쪽 가는쪽이 과연 깊숙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숙할까? 가자 모르겠다 남자는 도벽이집어 뭐 안깊숙하잖아 리프어택 아 리프어택 때려 때려 런 탐방 이 녀석이 물약 물약 다 떠 다 닿았어 핫도불인가? 핫도불이야 빛나는 색이서 핫도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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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다 길 집이다 집 집이야 아하 집이다 아 집이야 어 오케오케 오오 이분 너 누구세요 어 따뜻해 핫도불인가 아하 제발 야 어디갔어 아이씨 이런 젠장 퇴근한거야 설마 보스는 아니겠지 핫도불도 없는데 설마 보슬라고 이렇게 뭔데 아 나 보스야 이렇게 뭔데 뭐야 conc 뭐야 개구리네 아하하하하하 아아하ucker encounter 혹 휴우 형님 여기 물얗ат거 맞죠 개구리 형님 ㅎㅎ 후드튀네 후드티 어휴 오우 형님 뭐야 이거 대박 야타야타 자 넓게 쓰자 넓게 써 자 점프할것이요잉 오우 오우씨 멋있네요 형님 한대 두대 패턴 좀 볼게요 한대 두대 패턴 자체는 별거 없는거 같은데 저거 점프를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달 날라오는거 방패 필요 없을거 같기도 한데 으아아아 필요해 어허 이거 뭐야 이거 막아진다 저건 막아져 마법이 아닌가봐 어 저거 연기 뭐지 공격도 하는거 아닌지 지금 타이밍에 공격해야되거든요 하아 리프어어택 한방더 지금 타이밍에 공격하면 되겠네 잡았다 잡았다 원투다 원투덩 에이 뭐 생긴것만 무섭고 별거 없구만 지금 하지마 욕심부리지마 욕심부리는 게임 아니야 점프할것이야 점프할것이야 리프어어택 한대도 쳐먹어 지금이야 지금이 들공격 타이밍이야 피는 잘 까지는건 제가 무기가 극강이기 때문에 딜레이가 후딜이 크지만 아아아아악 데미지가 극강이 어 뭐야 아아아아 아 저 안에있는거 아 저럴땐 공격을 안나가는구나 아 저 안에있는게 나와야 공격을 당하는 그런거군요 오케이 알았음 자 이번 타이밍에도 들어가도 되는데 아 저 후드티 쐈을때는 저게 데미지가 안들어가네 후드 벗었을때 데 딜을 해야되네 한방 더 가네 에이 쉽네 아이 괜히 쫄았어 너무 덕치를 떠가지고 두방이지 어 난맞았네 원티야 원티 실수 안하면 원티 근데 한방에 붙는거 아냐 나 헤헤헤 방심하지마 방심하지마 지금이니이 어 뭐야 아 옆에 맞았어 옆에 맞았어 led기 원래 등치끈농보다 등치등농이 더 Much 쿠따라구 요런거 켜주고 이렇게 와리가리 외고 없죠 저거 게다가 막아지기까지 하기 때문에 막아도 상관은 없어요 아아 이거네 이거네 혹시 뭐가 있다고 했더니 돌진했는데 안막아져요 피도 엄청나요 저거 아 근데 지금 물약이 없어서 클린이야 여기까지 오는데 물약 너무 많이 써가지고 조그만한 물약밖에 없는데 아 저거 들찬스 끝났다 아 당신이 적은 메시지가 평가되는데 뭐야 아 여기 조그만은 진짜 짜증나는데 봉이네 열쇠 그냥 보스는 원투네요 아이씨 갑자기 피가 안보여서 당황했어 당신이 적은 메시지가 평가되었습니다 때리는데 아투방도드 때리면 죽을거 같은데 아 나 때리면서 스테이미로 다 쓰면서 좀 고민했거든요 아 좀 무서웠다 여자있는방이라고? 어디여자 아까 그 노래 부르던 여자? 아니면 엘리베이터 옥상이요? 거기가 어디였지? 여기 안나네 아 나 구해주고 싶은데 길치라서 기업용 젠병이라 여기 안나네 이 앞에 접근되는 효과적 그리고 구기 살려줘 이 앞에 또 뭐있어? 아 아 거울의 기사맵인가? 어 여긴 내가 아까 왔던덴데 저쪽으로 가는 길은 없나 여기 다 깬건가? 일단은 핫덮을 찾은 다음에 아니야 나가는 곳 있을거 같은데 저기있네 어디야? 아 저기있네 아 너무 봐봐요 배경같애 자자자 여기네 여기 보호색이야 조심해 길 따라가 여기 이상한 빠지는데 있어가지고 잘 안보여가지고 안전하게 길 따라갑시다 노래 좀 부르지 말아주실래요 진짜? 대검으로 입 처벌라니까 흐하하하하하 분위기 조성하진 말란 말이야 아 물이 없다 아아 됐다 아아 물이 없어 아 대박염 엘리베이터 어 올라가야 되는거 아닌가? 왜 내려가야지 불안해니? 회오리 방어 회오리 방어 갑니다 완벽한 방어지 회오리 방어 조심해 떨어진다 왜케 많이 내려가? 불안하게 강대쿠 수비 강대쿠 수비 이후에 체벌 수비라고? 아! 다왔데 아아 아 깝치다가 맨날 죽은 적이 많아가지고 다왔는데 괜히 쫄아가지고 아 죄송해요 아 아 나 아까 그 물 물 땜에 그래 물 땜에 물에서 빠져 죽어가지고 세 번 빠져 죽었더니 사람을 이렇게 만드네 불사의 묘지 근데 화트폰은 어딨나? 하트폰이 있어야 저장을 하는데 보통 이런데 있는데 아 왼쪽 아래? 여기? 여기? 이제 게임을 좀 하다보니까 대충 감이 오더라고 여기있네 아 됐다 나 안죽어서 뭐 수리할 필요 없잖아 근데 저 안 죽었잖아 인간이잖아요 강하곤 만류? 그냥 진행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니깐요 평가수요 이거 평가 10개 이상 안된다던데 내가 제일 많이 받은게 역시 망각의 과목에서 생명만세 27개 그 다음에 약점은 잠깐 휴식 11개 생명만세가 제일 많이 받았어 물력 채웠어요 물력 채웠어 여자 구하러 가자고 여기부터 진행하는거 아니야? 너 헷갈려 왔다갔다하면 여기 진행하고 여자 구하러 가도 되잖아 지금 뭐 사람인가? 저기요 사람같이 안보여 관방진 녀석 사람이 말을 했는데 말을 대답을 안해 관방진 녀석 그사람 아닌제 이건 뭐지? 다 터뜨려 버려 이씨 내가 왔다 게임잘비 뿡얼냥이 왔다 또박 대건 맞을 준비해 난 배지 않아 나는 때린다 으어 쳐 버릴거야 별남 나를 마..날 말고 요기있죠 판판한부 이거 이걸로 싸다이길 때려버릴거야 horror 으아아악 아아 뭐야 아 또 법사야 아이고 마법방패 꼭 필요해 법사가 요렇게 갑자기 많이 나오죽 미치겠네 범사들 너무 무서워 어, 막아도 피가 날고 이런 애들 안 무섭거든요? 이런 애들도 한방이라... 혈흔이 많네, 많이 죽었나본데? 아, 법사가 두... 세놈이야, 세놈! 쪼리, 하나, 둘, 법사, 셋! 아, 굉장히 곤란하구만요. 내가 법사하면 얘네들을 쉽게 잡을텐데... 어, 뭐야! 자, 지금 위치를 봐서 뚜뚜뚜뚜뚜 다섯 명이거든요? 빠르게 달려와서 하나 처리하고 둘, 한꺼번에 처리한 다음에 막으면서 좀비 오는 거 스테미너 채우고 이렇게 안 돼. 화살 쏴야 돼. 스테미너 모자라, 그레이트 쓰더라. 화살 쏴야 됩니다. 아! 화살도 못쓰겠는데? 너무 타이밍 그래서? 왼쪽에 숨을때 있다고? 어디, 여기? 아, 감사합니다. 오오오, 오른데가 있구나. 좀비부터 처리해, 좀비부터. 꺼지시고. 근데 안아프다고? 어? 그러네, 좀 안아프네 생각보다. 넌 몇대 맞았는데? 뭐야, 허접이었어? 어? 어? 컴바운진 녀석들이. 허접들이 감히. 하아! 근데 왜 한방에 안죽니? 야, 이상한 마법부터 쓴다. 야, 올라갈 수가 없어. 얘네 잡으러 올라가는데 계단 여깃군요? 리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 아 us Space 아아악! 아 스테미너 다 다룬요! 독에 오염되었다! Google 꿀꺽! 꿀꺽 맞으면서 꿀꺽 두 번 맨? 야, 맞는데 스테미너가 엄청나네. 스테미너 없으면 공격이 안되잖아. 스테미너빼는 마법이구만? 하나 둘 찍은다 어우 열 마블 다 쓰네 언니 언니 이거 맞아볼 레퍼 기둥뒤에서 공격 가능하지 리치가 길거든 언니 언니 아이고 아이고 언니 아이고 아유 소울이 뭐이고 왜 이렇게 많이 줘 소울이 어리서운 자가 혁명 뽀개지마 뽀개지마 저주야 야 근데 혈흔이 굉장히 많아 주의해야 돼 뭐가 있어 여기 이 앞에 횃불이 효과자 왜? 어 멈춰라 인간이야 절대 빛을 켜지 마라 이것은 경고다 이곳은 빛을 드리느냐는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 누구세요? 이거 검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 잘봐요 형님 이거는 그냥 불이 아니요 검에서 나오는 불이요 하하하하하하 아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저기다 저기겠지? 오 오오 와 데미지가 씨 우와 막아도 피가 달아 잠깐만요 꿀꺽 꿀꺽 두 번 콤보를 먹어야 살 수 있어 세 번까지 먹어서 피를 풀로 채웠고요 왜 막아도 피가 달지? 속성껏 있나? 컴방 녀석 아 나 지금 양손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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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근데 막아도 피가 났는데 별로 안다는데? 양손으로 가도 안녕 아 물약 다 먹었네 헝 물약을 너무 많이 먹는다 물약을 다 먹었네 흫 요지기 상의이 얘가 MPC네 아그다인 이곳에 요지기 멋있게 생겼는데 네 이는 무엇이든 밝히고 만다 나는 페니토 죽음을 이음을 지키는 자 과거 이 세계에 죽음을 가져온 자가 이 역할을 부하였다 이름이 몇 개요? 수많은 자들이 잠들어 있었다 부위원자도 반환된 자도 현자도 죽음 앞에는 평등 주.. 중위병이세요? 흐흐흐흐흐흐흐 벤딜이란 사내를 만나러 왔나 네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남자라면 저 안에 있다 누가 데리러 왔으면 다 죽었다고 하네요 수호자들한테 그대를 인간은 어둠측에 있었다 시끄럽고 템이나 파라 빨리 아이씨 템이나 파라 음.. 이곳에 있는 한 상황하는 경위를 표현하도록 해라 그러면 이 땅은 누구도 받아들일 테니 뭐라는게 있다면 말하여라 제스처를 배우죠 목숨을 구걸하는 제스처 배웠네요 방패를 파네요 불소난자의 방패 주문페리가 있긴 한데 마법 방어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군 별로야 그 다음에 불소난자의 투구 쓰리즈 응 자 그리고 가시반지 데미지를 받으면 반지가 반격한다 좋나? 반지류는 미리 사놓는게 좋긴 좋더라고 나중에 어디다 쓸지 몰라서 아 활판다 오케이 어둠화살 어둠볼트 감사해요 얼마에요? 헤엑 무한으로 파네 어? 인간조각상? 13개나 파네 야 이거 어기 어려운데 인간조각상 엘리자베스의 비약은 뭐 일정시간동안 HP를 크게 회복한다? 이런것도 있네 3000원 원래 3000원이에요 근데 이거 필요한가? 이제? 다 사야된다고? 아 비약도 필수야 이게 슈퍼시석이라고? 그래 7개가 얼마지? 헤엑 어 되게 비싸다 너무 비싸다 화살도 필요한데 잠깐만 내가 소울이 좀 있거든? 돈 아끼고 레벨업 하자구요? 아냐아냐 굳이 레벨업 할 필요는 없어 저 컨트롤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이 영웅소울 이런거 많은데 대화해서 마을로 못보내는 딱봐도 마을 안갈거같이 생겼잖아 어 나중에 오면 되지 근데 화토불이 근처였죠? 나중에 필요하면 오면 되긴데 그래서 지금 딱 필요한것만 사고 나중에 필요할거같은거는 안사고 이런식으로 갑시다 자 적금좀 깨고 우와 되게 많이 찾았는데 소울? 보스 소울도 아닌데? 왜? 꽤 나오네 난 솔직히 1회차 할것 2회차 할것도 아닌데 저거 보스 소울 필요없는건 팔아도 되는데 나중에 필요할까? 템 바꿔주는게 다 나왔던데 벌써 쓰읍 어어 나 심만서울인데? 다.. 적금 다 깨뜨니? 랩업하고 용철대검이야 용철대검 못찬다니까 그게 뼈가 없어가지고 뼈가루가 강한 재료가 없어 용철대검 어디가냐고? 아, 랩업하기. 랩업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하하하하하하하하 내 생각인데 저런거 저 딴거 다 필요없거든? 랩업하는게 짜인 것 같애 하하하하하하 인강조각생각 같은거 필요없어 안죽으면 되니까 어디였지? 근데 마또뿔? 아이씨 생각해보니까 랩업하면 안되겠다 왜냐면 여기에 또 투어를 다시 다 잡고 와야되잖아 그래서 지금 있는거는 그냥 삽시다 좋다고 하니까 에이씨 잡는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에이씨 여기 이렇게 긴게 왔는데 저 앞에 핫도플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면 여기 구간을 또 돌파를 해야돼 토나와 법사가 몇명인데 여기도 다잡아야되고 그래서 지금 10만원은 그냥 저기 필요한템 사고 어 일단은 엘리데바이스의 비약 이거 슈퍼 희석이라는데 이거를 사면 오마 와암마 너무 비싼데 기적은 못봐라 회오리 화살도 필요한데 화살은 무한으로 사고 991개 사면 이제부터 화살 걱정은 안할 수 있는데 일단 엘리자베스 비약을 5개만 삽시다 이거 뭐 내가 쓸지 안 쓸지 모르니까 어차피 물력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인간조각상은 지금 당장엔 필요없어 6개 있어서 뭐 나중에 필요한 구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오면 되는거 아님? 지금 사야될까? 39000 다 살 수 있는데 사자 돈 많네 어 사고 그 다음에 어두움 화살을 음 어두움 화살을 이제 화살이 많이 없기 때문에 화살을 한 100발 정도 사놔서 혹시 또 화살 구간 여기서 필요하면 70발 정도만 사자 어? 얼마 안하네? 그러면 100발 30발 더 사서 왜냐면 또 어둠이 안통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와 엘리자베스 비약 진짜 비싸다 야 다 사 그냥 다 사 야 다 사 그냥 다 사 죽어 어차피 소울 다 써 그냥 오케 30원 고우! 다 썼다 10만원 하아 포인트카드 안갖고 왔는데 아아 전화번호 되나요? 아아 이씨 포인트카드 안갖고 왔어 정립해야되는데? 하하하하하 다 사 아 귀찮아 어? 부속 깨보려 그냥 이씨 뭔 소리야? 뭐가 온다 컴 Travis 컴몬 망패쟁이 둘 한μαι 이쪽에 윈인에서 잡죠? 컴몬 아, 쪼가 나 쪼가 일로와! 아, 이놈들 인공지능이 좋아져서 올라가서 싸우면 다른 애들 또 있는거 아냐? 두 마리 그러지 뭐하죠? 흐흐흐흐흐흐흐 동식 똑바로 안차려? 어? 일 이따위로 할꺼야? 아, 아! 콕콕콕콕 맨 콕콕 맨 조심 아 D가 안잡혀요 완전 D로 들어갔는데 D 잡음 한방인데 야 쟤 안죽었잖아 쟤 밑에 있는 애 안죽었네 뭐야 밑에 낙사 아니야? 어떻게 살았지 지금? 횃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어두워서 안 보인다는 얘기구나 어? 보스인가 설마? 에이 설마 또 벌써 보스라고 허트폴리도 없는데 아니겠지 나 물약이 없거든?